여러분의 일상에도 SH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각보다 당신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청신호TV 구독자 이벤트! 일상 속 SH를 찾아라! 여러분의 주변 곳곳 생활 속에서 SH를 찾아 인증해주세요. 집 근처에서, 도로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SH를 만난다면 찰칵! 청신호 주택, 열리지홈 등 SH의 모든 이미지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SH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청신호TV 구독을 누르신 후에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의 기회까지!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지금 틱톡에서는 소울서울 댄스 챌린지가 한창이라는 사실! 소울서울 댄스 챌린지 공식 영상을 확인한 뒤 틱톡에서 공식 스티커를 선택해주세요. 음원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춘 다음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면 끝! 언제나 당신 곁에 서울주택도시공사!